회사에 들어올 생각인가 봐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니야? 얼른 결혼시켜서 회사에 자리 잡게 해야 하는데 세상엔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은 없습니다 뭐? 누군간 먼저 걸어야 길이 되는 거고 두들기고 그래 같은 업종끼리 결혼해서 연금 받아 먹자고 아주 대놓고 꼬시던데 잘 됐네 음악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 나 생일날 종약 받는 거 안 좋아해 그래도 억지로 좋은 척했어? 너 맘 상할까 봐 마음에 두고 있는 게야 아니 다른 더 큰 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음성 괜찮을까요? 내가 미쳤지 내가 이긴 거다 어떻게 너 같은 놈한테도 차였나 몰라? 아무도 안 믿는데 왜 싸웠을까? 더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믿는데 왜 하루는 왜 쓸까? 어리고 귀여운 건 스물 두 살이니 그렇다 치자 근데 여자 같아서 좋았어? 내가 끝내주면 됐느니? 다 아무 생각도 안 했니? 그 빡도 들고 아무 생각도 안 나니 나쁜 놈! 내가 너를 보냈는데 왜 내게 커서 움직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널 사랑하지 마 말 그대로잖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너 spiritual 사랑해 아멘